아니 서가아 아니야 까꿍 오늘 또 마법을 보여 줄게 아니 그러한 마법은 다 잡지 않아 어제 물 매기고 페인트까지 다 잡았잖아 아핳핳핳핳ㅋ 어우 진짜 내가 오더가 말도 못 쉬시겠어 아핳핳핳ㅎ핳핳핳핳핳핳k 물 먹어서 말 안해도 됨 왠 줄 알아? 내가 벌써 유튜브에 올려 버렸거 흐핳핳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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حد 미쳤구만 혁조 안 할 거야 이제 왜? 어 안 돼 아니 못해 아니 내가 놀릴 사람이 없어 그래 내가 놀려 아니 안 해줘 안 속아 걔네는 하나도 안 속아 왜 걔네한테 속아 내가 놀릴 사람이 없어 어? 자기 일부러 속아주는 거 아니지 자기도 몰랐잖아 그치 어제 근데 뭘 줄 알았어 그럼? 아니 안이 이제 비치니까 안이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위에서 머리 툭 치려고 한 것 같아 머리 툭 치면은 이마에 이마가 아프잖아 그래서 상처하면 어떡해 나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나는 그렇게까지 바닷은 아니다 차라리 물에 쿠폰 중에 먹이면 먹여 뱅 너는 나 안다 그날 으으으으 으으으으 한글자막 by 한효정